제목을 되게 매력적으로 주셨어요 어디에서도 제가 한식 강의를 좀 많이 다니는 편인데 이렇게 매력적인 강의 제목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 아마 느끼시죠? 세계인의 입맛을 정말 우리 K푸드가 홀리고 있거든요 사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K컬처 그리고 K팝에서 시작하고 이런 요새 젊은 친구들의 활약도 대단하고 또 그런가 하면 K푸드는 결국 한식이잖아요 우리가 사실 또 제일 잘 아는 한식 또 이게 너무 잘 알다 보니까 한 번도 한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세계인들의 입맛까지 홀리고 있는 한식을 한번 진지하게 인문학적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면 어떨까 그걸 주제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한식이 왜 인문학일까 그런 생각도 하실 텐데요 사실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하면 문학, 역사, 철학, 미술 이런 영역을 인문학이라고 하지만 사실 인문학이라는 말 자체는 인간을 중심에 둔 학문이잖아요 제가 음식을 전공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역사도 결국은 먹거리의 역사였고 문학도 들여다보면 정말 거기에 음식 문화가 녹아있고 그래서 주인공은 인문학의 사실 주인공 중에 하나가 음식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으로 사실은 여기 밥의 인문학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가 많이 먹는, 가장 많이 먹고 세계적으로 지금 나물이 엄청 뜨고 있습니다 채소 인문학, 그리고 고기 인문학, 그리고 바다 음식, 발효 음식까지 인문학 책을 써서 바로 우리가 먹는 한식의 인문학적 관점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지금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뜨고 있는가 사실 한식이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건강상의 장점 또 문화적인 그런 특징 이런 게 원인이겠지만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하나 있다면 저는 지금 세계의 음식 문화의, 미식 문화의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은 산업화에 따라서 주로 패스트푸드가 세계의 음식 문화를 주도한 경향이 있죠 우리가 흔히 접하는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 세계적인 하나의 흐름이었던 지금도 사실 굉장히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고 있지만 최근에 와서는 거기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음식들이 뜨고 있는가 바로 각 나라의 문화를 담은 민족 음식이라든지 또 그 패스트푸드에 대항하는 슬로우푸드 그 이전의 산업화에 따라서 빠르게 많이 먹는 그런 문화가 주도했다면 최근에는 세계인들도 이에 대한 반성으로 천천히 건강하게 여러분 다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실 거예요 이게 세계적인 저는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회개하는 그런 음식들이 뜨고 있는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한식만큼 우리 다 느끼시겠지만 자연적이고 또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진 음식은 많지 않다는 거죠 바로 우리 민족의 5천년의 역사가 저는 우리 한식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한국인을 가장 잘 표현하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한식이 아닐까 지금 한국의 이미지가 뭐냐 그러면 1등을 아직도 김치가 하더라고요 김치 또 비빔밥 그래서 바로 이런 전 세계의 미식의 흐름에서 찾고 있는 음식이 바로 한식 지금은 어떤가 하면요 2016년만 해도 서울 시내에도 미슐랜이라고 해서 전 세계적인 미식의 순위를 매기는 그런 가이드에서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런데 지금 서울의 미슐랜 투스타 이렇게 받은 식당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뉴욕 한복판에서 미슐랜을 반든 그런 식당 중에 아홉 개 식당이 한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에서 미국의 뉴욕에서 1등을 뽑았는데 양식도 아니고 이탈리아 프랑스가 아니고 바로 젊은 친구들이 하는 아토믹스라는 한식당이 사실 최근에 1등을 했거든요 미식만 이런 파인 다이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과 한 10년이 안 되는 세월 동안에 이렇게 한식이 정말 미국 한복판에서 가장 비싼 음식으로도 팔리고 있는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K-컬처, K-푸드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파인 다이닝만 얘기하니까 한식이 그게 다냐 정말로 미식의 가장 최고를 보여주는 그런 파인 다이닝부터 최근에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뉴욕이나 이런 데서 알려지고 있는 한식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싹 먹는 떡볶이라든지 치킨 이번에 냉동 김밥 뉴스 보셨죠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한식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럽죠 사실 어떤 힘이 이렇게 우리 K-푸드가 이렇게 대단해졌는가 이걸 이제 알아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현재 세계 속에서 떠오르고 있는 한식은 정말 최고의 파인 다이닝부터 시작해서 떡볶이, 치킨, 라면, 냉동 김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요 제가 이 슬라이드는 왜 갖고 왔는가 하면 넷플릭스는 아시잖아요 여기서 각 도시의 음식을 설명하고 다니는데 저 필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PD죠 이분이 그런데 여기서 서울을 소개를 하는데 저도 좀 놀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식보다 훨씬 더 다양한 그런 스펙트럼으로 한식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미식을 보여주는 아까 미슐랜 투스타부터 시작해서 우리 잘 아는 양념치킨집을 가고 또 요새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광장시장이거든요 광장시장에서 마약김밥을 먹고 또 어딜 가는가 하면 우리 코리안 바베큐의 가장 핵심이 되는 고기 집을 가서 보여주고 했더니 또 어디를 가는 꼬치부터 시작해서 다 보여줘요 저희보다 훨씬 더 한식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 어딜 가는가를 봤더니 탈북인이 하는 탈북자를 만나서 그 친구로부터 북한 음식까지 사실은 우리가 한식이라고 할 때 북한의 순대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는데 훨씬 더 다양하게 우리 한식을 소개하고 이해하고 그러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K-푸드의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제가 가지고 온 슬라이드입니다 사실은 또 말씀을 드리면 이런 레스토랑이나 또 외식업에서의 한식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식일 외국인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최근에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코로나에 강한 음식이 뭐냐 면역력이 좋을 때 코로나를 잘 그래도 이기더라 해서 면역음식이라는 용어도 뜨고 그렇다면 인뮤, 면역음식은 어떤 음식인가 그래서 그 면역음식을 대부분 어디에 주목했는가 하면요 바로 발효음식에 주목했습니다 포멘티드 푸드라고 해서 그런데 우리가 보통 발효음식이라면 세계인들이 생각하는 발효음식에 거의 대명사 같은 음식이 있어요 아시죠? 떠오르시죠? 요구르트, 헬스푸드 그래서 되게 요구르트를 많이 생각하는데 바로 하바드 대학의 퍼블릭 헬스 공공의학 쪽에서 코로나를 이기는 면역음식을 지침을 발표했는데 저기에 보면 요구르트를 이제 포멘티드 푸드고 발효음식이고 또 면역음식으로 소개하면서 동격으로 저도 좀 더 이걸 보고 놀랐는데요 요구르트하고 김치를 동격으로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전 세계에 가장 유명한 발효음식 두 가지를 꼽으라면 우유를 발효시킨 요구르트와 채소를 발효시킨 김치 사실은 채소를 발효시킨 게 더 좋죠 이렇게 조금 전에 소개시켰던 외식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김치라는 음식이 벌써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어떤 건강 음식으로 자리를 잡고 또 그 밑에 있는 건 제가 바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미국인들이 사실은 음식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반성을 해요 가장 잘 사는 나라지만 음식이나 건강에서는 가장 문제가 많은 나라 왜 그랬을까요? 바로 패스트푸드죠 자기들이 만들어낸 바로 산업화의 산물인 그 패스트푸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건강 문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패스트푸드를 주도하는 식품산업은 어마어마한 규모지만 또 거기에 반발해서 좀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자연적인 식사로 돌아가야지 미국인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 이런 지침을 계속 내놓고 있는 거죠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긴 하지만 그런 연구도 사실 미국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왜 전 세계 미국인들의 음식이 그렇게 됐는가 바로 산업화로 보고 있거든요 산업화되면서 음식이 가정을 떠나고 또 가공식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맛을 추구하고 그런 자연성으로부터 멀어진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이 비 윌슨이라는 역사학자예요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산업화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뤘지만 음식만은 산업화되지 않은 나라가 하나 있다 그게 어디라고 보는 거예요 한국이다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가 사실 요새 K컬처가 뜨잖아요 그렇죠? 저도 오늘 그래서 불려온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복을 입고 있는 일상에서 한복을 입는 것도 불편하고 그렇죠? 또 일상에서 한옥을 고집하는 것도 불편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오늘 되게 밥 드셨죠? 저는 그만큼 한식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식지 중에서도 바로 우리가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산업화를 가장 빠르게 겪은 나라죠 그야말로 산업화의 덕으로 스마트폰을 세계 1위를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음식만은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건강하게 살아가고 지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K푸드 한식이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가 이런 것들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속에 외식업 쪽에서의 한식 그리고 건강 쪽에서의 한식 그리고 또 약진하고 있는 한식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정말 인문학적 논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식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한식 한 번도 뭐 그렇게 한식 하면 정확히 알고 계시지만 한 번도 정의를 내리거나 그런 적은 없으실 텐데요 사실 한식은 그동안은 코리안 푸드 또 코리안 키진 또 한동안은 한식 이렇게 불렀던 음식이죠 그런데 세계인들은 K푸드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정의를 내려본다면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식재료예요 사실은 뭘까? 여기서 한국에서 사용되어 온 식재료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이 한식이 아니겠죠 이렇게 식재료를 많이 수입하고 그런 나라에서 유사한 식재료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음식에 대해서 가장 처음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역시 재료예요 재료 그 다음엔 뭘까요? 그 다음엔 조리법입니다 그러니까 각 민족의 전통음식의 중요한 세 개의 카테고리는 첫째는 재료예요 뭘 갖고 만들었는가 그렇죠? 두 번째는 어떤 조리법으로 했는가 그게 이제 민족마다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거기에 담겨 있는 바로 문화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식생활 스타일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식이라는 건 결국은 이런 카테고리에서 설명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한식진흥법에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처음에 식품산업진흥법에서 한식을 정의할 때는 국산 식재료를 고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먹고 있는 대부분의 음식이 한식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유사한 식재료 그리고 고유의 조리법 그리고 유무용의 자원, 문화 이런 것들이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바로 먹는 음식만 한식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가 음식 문화라고 했을 때는 식재료부터 시작해서 한번 조리법, 행동 또 되게 중요하게 문화라고 이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릇이죠 그렇죠? 우리의 고유한 그릇에 담아야지 한식이 빛나고 고려 청자도 결국은 그릇이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물론 꽃병도 있고 물병도 있고 그러지만 저는 대부분이 바로 식기였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독특한 자기 문화 그릇부터 시작해서 공간 그리고 요새 또 특히 한식하고 관련되어서 뜨고 있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시죠? 술입니다 전통주 전통주도 그동안 우리가 위스키 수입 세계 1위 국가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좀 부끄러운 거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젊은 친구들이 전통주를 만들고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판도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한식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한식과 함께 거기에 같이 총체적으로 전통주라든지 또 그릇이라든지 또 디자인 이런 것들이 함께 가는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우리가 한식의 범주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식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봤고 그렇다면 한식의 역사, 인문학적 주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는 그럼 과연 무엇인가? 바로 한민족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게 한식이라고 봤을 때 바로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우리가 먹어온 한식에 담겨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센 산업화의 발음 속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한식을 지켜내서 가장 지금도 밥을 먹고 음식에서만은 그런 산업화를 가능하면 배제하고 우리의 한식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의 우리의 중요한 식문화가 되겠죠 그러고 봤더니 현재 우리의 한식을 설명하는 걸 봤더니 김치 문화, 나물 문화, 또 최근에는 배달 문화, 수저 문화, 그야말로 소맥 문화 그리고 최근에는 치맥 문화까지 한식의 범주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게 느끼시죠? 아닌가요? 제가 한식 한다고 하니까 전통, 한식 전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킨도 맥주도 사실 외국 문화고 외국 술일 수 있는데 이걸 하나의 K-컬처로 엮어낸 게 바로 저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바로 저 치맥 문화를 즐기려고 회사에서 코로나 전에 천명이 비행기를 타고 한강변에 그런 걸 한 거 기억하시죠? 이게 치맥 문화는 우리의 컬처를 통해서 한국인의 문화로 가고 있고 또 전 세계 배달이 있겠지만 우리만의 배달 문화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K-컬처의 하나의 주제로서 K-푸드가 전 세계인들을 홀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좀 기본으로 돌아가서 제가 처음에 한식이 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여러분 한식이라고 하면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밥과 주식인 밥과 부식인 반찬으로 구성되는 문화를 우리가 결국은 다른 나라 음식과 비교했을 때 기본이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요새 밥을 안 먹으려고 엄청 그러더라고요 탄수화물 중독증의 주범이 밥처럼 됐는데 쌀처럼 됐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리고 그들이 선택하는 게 뭔가를 보면 탄수화물은 필요하니까 오히려 설탕이 많이 들어간 디저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식의 가장 기본은 무엇보다 밥과 그리고 반찬으로 구성되는 이중성의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김치라든지 요새 외국 친구들이 간장게장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아주 전체적인 한식이 유행하기도 하지만 아주 독특한 우리의 발효 그런 문화를 즐기려고 간장게장을 먹으려고 간장게장 매니아들이 한국의 미식을 찾으러 와요 그 정도의 지금 단계까지 와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 뭐 간장게장도 그죠 김치도 결국은 밥과 함께 할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러면 코스식은 뭐냐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그런 외식 문화에 그런 대접하는 그런 음식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우리가 먹는 일상식의 가장 기본인 이런 한국 한식의 특징은 바로 주식과 부식으로 바로 이걸 지켜왔기 때문에 한식이 현재까지 건강하고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서양 음식은 되게 메인 푸드를 중심으로 하죠 고기를 놓고 이렇게 먹는 문화 중국도 상당히 메인 디시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런 데 비해서 우리는 주식은 곡물로 보고 부식 그러니까 이 부식에서 바로 한식의 장점이 나오는 거죠 부식으로 주로 먹는 음식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물이라든지 그런 채소류가 가장 많고 거기에 들어간다면 고기나 생선 같은 게 있지만 전체적인 제가 되게 한식 강의하면서 강조하는 얘기인데요 전체적인 구성에서 본다면 한식의 대개 70에서 80%는 식물성 식품이고 나머지 20에서 30 그렇죠 이게 제일 영양학적으로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8대2의 황금 비율이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이게 지켜지니까 가장 균형과 조화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스테이크라든지 이런 식으로 먹는다면 그 건강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 한식의 기본은 바로 여기서 나오고 우리가 전체적인 한식의 식사에서 본다면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쉬운 얘기지만 또 8대2 그래서 실제로요 하루에 먹는 식품량을 따져보면 얼마쯤 먹을 것 같으세요? 그 전에 좀 못 살 때는 1000g 1kg 이하였어요 물 빼고 그런데 지금은 1200에서 1500까지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그중에 쌀을 포함하는 식물성 식재료가 한 80% 나머지 20% 1kg로 보면 200g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먹고 싶어서 삼겹살 1인분 150g 먹었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쌈, 채소 이거 우리 지금 고기 문화에서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게 쌈 문화예요 그들이 먹는 방식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채소, 나무를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새 중국에서 중국 옷을 입고 수신기라는 드라마에서 쌈을 싸서 먹어 이 친구들이 삼겹살을 우리 문화를 자기네 문화로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건 고려시대 기록에도 고려인들은 원나라 때 고려로 우리의 여성들이 끌려가잖아요 너무 음식을 먹고 싶어서 뭘 먹느냐 쌈, 고향에서 씨앗을 가져다가 쌈을 키워서 와규라고 하죠 그 과거라고 하죠 그걸 먹으니까 보고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고려시대 원나라에서 양윤부라는 시인이 고려의 쌈채는 표고버섯처럼 향이 좋다 그런 시를 남겼어요 이국인의 바로 문화였던 거죠 그들은 지금 이런 것들이 가장 음식을 건강하게 먹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특징 채소를 많이 먹는 게 바로 한식의 건강성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식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흔히 하는 얘기인데요 한식은 우주론적인 음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바로 음과 양 음과 양도 사실은 동물성과 식물성이라고 볼 수 있고 오행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또 오색 이런 것들이 우리 음식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겁니다 네 다섯 가지 색깔 오색 뭐죠? 빨강, 초록, 노랑 그 다음 뭐가 있나요? 흰색하고 우리는 검은색을 중시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제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칠원색을 생각해 보니까 빨주노초 파난보예요 그죠? 일곱 가지 색깔을 얘기하지만 흰색하고 까만색이 없더라고요 지금 미국에서요 가장 뜨겁게 건강에 좋은 걸로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컬러푸드라는 거 그죠? 컬러푸드에서도 핵심을 많이 얘기하는 게 블랙푸드예요 그들이 먹는 음식에는요 블랙푸드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굳이 얘기하는 게 가지 정도 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검은 색깔 음식이 너무 많죠? 떠오르시죠? 네 뭐 검은깨부터 시작해서 또 뭐 석이버섯 또 뭐 있나요? 검은콩 그죠? 네 아닌가요? 네 그래서 바로 이런 오색을 담고 서양의 칠원색보다 더 다양성을 가진 색이라고 오색 또 오미 단맛 신맛 쓴맛 그죠? 매운맛 사실 매운맛은 서양에서는 맛으로 구분하지 않고 통증으로 구분했지만 우리는 맛의 체계에 갖고 들어왔거든요 비슷한 것 같으면서 다른 항상 한식을 얘기할 때는 오방색의 조화 그죠? 오미의 조화 그렇게 얘기하고 그게 바로 우주의 원리였던 음양오행이 숨어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또 바로 이제 오색과 오미의 우주론이라고 할 때 어떻게 구현했느냐 네 우리가 다른 나라 음식하고 비교했을 때 되게 뭘 중시하는가 뭘 중시하는 것 같으세요? 되게 음식을 하고 나서 지단 올리죠 네 고명문화 이것도 다른 나라 음식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네 그렇게 하는 네 이게 제가 가져온 고명들입니다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려는 그런 것들이 한식에 담겨 있다는 거죠 네 안되면 뭐 달걀을 지단 붙여서 노란색과 흰색을 구현하고 그의 뭐 실고추라든지 미나리 지단이라든지 이런 고명문화 속에 담겨있는 오색과 오미의 우주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식을 되게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많이 하는가 하면 어떤 음식이라고 하죠 건강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제 그걸 설명하면 약식동원 약과 음식이 같은 원리다 그러니까 아프면 약을 먹지만 우리는 약 이전에 몸에 좋은 것을 찾아 먹으려고 했던 사실은 이건 이제 중국의 철학에서 나온 논리지만 그걸 실천했던 건 우리 같아요 저는 이 약식동원 얘기를 하면 꼭 생각나는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장금 대장금이 중국에서도 엄청 인기였어요 대장금에서 오래된 드라마이긴 하지만 제일 많이 보여줬던 게 뭔가요 왜 그렇게 히트를 쳤을까요 이영애 씨도 이쁘고 뭐 그러긴 하지만 저는 끊임없이 뭘 하나요 음식을 갖고 병을 치료하잖아요 이게 먹힌 거죠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아프면 약을 찾는데 한국인들은 좀 유난하잖아요 맨날 먹으러 다니고 요새 그런 일은 없지만 동남아에 이상한 것까지 먹으러 다니는 일도 과거에는 있었잖아요 또 술도 뭐라고 불러요 약주라고 그렇죠 술을 약주라고 부르는 민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약주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식 이제 추석인데 또 고추장도 뭐예요 꿀 넣고 고기 좀 넣고 볶아놓으면 뭐가 돼요 약고추장이 되고요 요새 젊은 애들이 엄청 좋아하는 그 디저트 있죠 네 약과 요새 되게 다시 뜨고 있어요 그것도 보면 뭐예요 약과의 약이 되는 꿀이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전약도 비슷한 중국에 선물로 보냈던 이제 그 악여를 넣어서 고운 그런 거예요 약이에요 또 육포도 약이 된다고 해서 약포 이렇게 음식에 약을 넣어서 약을 좋아하는 민족이 많을까 싶을 정도로 뭐 양념 문화라고 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바로 네 약식 동원 한식의 중요한 철학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늘 먹는 거고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면 뭐 다 아시는 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늘 먹는 한식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도대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고 도대체 어떤 한식의 특징이 숨어 있어서 설명해야 되는가 네 이런 양념 문화 이것도 한식의 중요한 특징이고 또 한식에는 이런 특징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철학이 저는 녹아있다고 보는데요 먹는 사람을 배려한 그런 거 자기만 먹는 그런 문화가 아니고 네 양식은 대개 이제 덩어리를 놓고 썰어 먹는 거에 비해서 한식은 어떤가요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해서 먹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조그맣게 해놓는 이런 것들이 한식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죠 네 심지어는 이제 수염이 길면 더더군다나 먹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품위를 지키게 배려했다 믿거나 말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한식에 담겨있는 다른 음식과 비교해 보세요 그 식탁에서 막 칼질을 하면서 먹는 음식과 과거에는 그런 서양이 전세계 문화를 주도할 때는 그게 멋있고 우월해 보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다르잖아요 그들이 와서 섬세하게 젓가락을 사용하고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배려하고 먹는 이게 어떤 문화야 이게 K컬처의 힘이고 저는 K푸드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만들면 양념도 잘 스며들고 또 요리 시간도 좀 단축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한식의 특징으로 뭘 얘기해야 될까요? 국물민족 국물민족이라고 부를 만큼 국물음식을 좋아했다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사실 따져보니까 국류가 200가지 정도 나오고 조선시대 이후에 문원들이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정말 열심히 기록을 한 나라예요 조리서가 조선 초기에 이제 전순이라는 어이께서 쓰신 상가요록을 최초에 이제 발견된 조리서라고 보고 보면 남성들이 이렇게 조리서를 많이 쓰거든요 이제 거기에 나오는 음식명들을 쭉 한번 서치를 했더니 국이 200가지고 전골 찌개류가 90가지고 또 떡국 수제비 이게 바로 같은 고기를 과도 그냥 고우면 곰탕이고 그렇죠 고음에서 오면 곰탕이고 또 설렁설렁 끓이면 뼈까지 넣어서 설렁탕을 구부려낸 굉장히 저는 요리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식의 특징 중에 하나는 유난한 국물 사랑을 들 수 있고 또 한식의 특징으로 하면 통과 의뢰 음식 통과 의뢰는 여러분들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통과한다 그런 뜻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삶의 중요한 기점마다 뭘 치르나요? 의뢰를 치르죠 이건 이제 여기가 민속박물관인데 전 민족이 다 통과 의뢰가 있죠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이 산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 민족의 민속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게 통과 의뢰인데 어느 민족이나 있는 행사예요 근데 제가 굳이 이 얘기를 왜 하는가 그렇게 열심히 통과 의뢰를 음식으로 해대는 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 1등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또 다른 왜 태어나면은 밥 3그릇, 미역국 3그릇부터 시작해서 100일 때 상 차려줘야 되죠 또 설에 뭐죠? 또 돌상 쌓아야 되잖아요 안 차려주면 큰일 나잖아요 어느 민족이 그렇게 열심히 음식으로 그걸 치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서양의 결혼이라든지 100일 때는 간단하게 베이비 샤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통과 의뢰를 치른다면 우리는 빠지지 않는 게 하나 있죠 뭐가 있나요? 쌓아야 돼요 그죠? 장례 끝나고 나서도 끝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좀 지긋지긋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제사 추석에 제사 지내시죠? 기제사도 지내시지만 많이 없어지고 저는 없어져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도 왜 그걸 나눠 먹으려고 쌓았던 거예요 그죠? 네 그 제사상을 차리고 또 죽은 분한테만 차리는 게 아니고 또 살아계실 때 또 환갑상 차려드리고 할 때 뭘 하나요? 음식을 쌓잖아요 이것도 독특한 우리의 문화라는 거죠 그걸 진짜 와서 귀신이 와서 먹거나 그러면 쌓았을까요? 저는 안 쌓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나눠 먹고 높이 공경하고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현대화 돼서 그걸 할 수는 없더라도 하나의 중요한 문화로서 지켜야 돼요 유난히 통과 의뢰를 음식으로 했던 문화 적어도 왜 쌓았는가 놓고 왜 저를 했던가 이런 것들을 한식 문화의 특징으로 저희가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고배상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오늘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고구려 고분벽화의 손님 접대도에 보면 병이 쌓여져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통과 의뢰, 세계 각 민족에 있는 통과 의뢰를 음식으로 중요하게 차렸던 민족이 한민족이고 이게 독특한 한식의 특징이라고 남겨야 된다는 거죠 집집마다 남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의 우리의 문화 상품으로서 아니면 잊혀질 거라고 저는 걱정을 하니까 그래서 통과 의뢰하고 의뢰는 두 개로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추석 같은 건 절기 의뢰로 보는 거죠 옛날에는 24절기, 12절기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남아있는 설과 추석이라는 성편 하나는 먹어야 되고 또 봄에는 여성들이 나가서 요새 다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부활하더라고요 진달래 화전 이게 여성들의 해방구였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이제 그런 전통적인 약과 또 주악 이런 것들을 사라지는가 했더니 그게 먹어보면 맛있거든요 특히 개성 약과 같은 거는 혀를 살리는 약과예요 요새 젊은 친구들이 먹는 뭐예요? 패스츄리처럼 파사삭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할메니얼이라고 하던데 그런 것들이 살아나고 있거든요 화전도 마찬가지예요 진달래 화전을 봄이면 꽃잎 따다가 붙이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절기, 사계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식의 특징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한식이 갖고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한식으로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 도대체 한식은 뭘로 이루어진 음식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뭘로 설명하실까요? 오늘은 좀 한식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평생 먹는 밥, 평생 먹는 한식인데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학생들도 그렇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젖을 떼고 나면 미음부터 시작하잖아요 쌀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 지금은 그 풍습은 없어졌지만 돌아가는 분의 입속에 뭘 넣어드리나요? 잘 씻어서 불린 쌀, 왜? 반함이라고 하죠?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저승길에 배고프지 말라고 한국인의 문화, 한식의 정체성은 쌀에서 나온다 그래서 쌀 문화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콩이라고 생각합니다 콩으로부터 뭘 만드나요? 된장, 간장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번에도 아까 제가 김치 얘기는 했는데 세계인들도 이제 포멘티드 푸드로도 인정을 하지만 하나의 문화로서도 인정을 해서 2013년 꼭 10년이 됐네요 한국인이 김치를 유네스코 인류무용문화유산으로 올린 게 아니고요 뭘 올렸죠? 김장 문화를 올린 겁니다 여기서 유네스코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류가 같이 지켜나가야 될 공동의 유산이죠 하나의 식품을 하면 그 식품만 많이 팔리면 그게 상업화되잖아요 김장 문화였거든요 김장 문화는 사실은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보는 거죠 우리 민족의 독특한 와인, 조지아의 와인 문화라든지 지중해 문화라든지 있는데 한국인은 김장 문화를 유네스코 세계인류무용문화유산으로 10년 전에 지정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제 나올 텐데요 뭘 것 같으세요? 한국인의 장문화입니다 우리의 된장, 간장, 고추장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 된장, 간장, 고추장은 다른 나라에도 고추장은 없지만 중국에도 있지 않나 중국에도 장이 있죠, 그렇죠? 일본에도 우리보다 더 빨리 기꼬만 간장을 세계화시켰잖아요 그럼 뭐가 특징일까? 저는 콩이라고 보는 거죠 장의 재료가 되는 콩의 원산지를 아직도 어디로 인정하느냐? 만주 만주는 우리 고구려의 영토였잖아요 그때부터 한국인만의 독특한 장이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한국인의 음식문화로 하고 지금 목록으로 올라가 있어요 김장문화 다음에 아마 장문화가 될 겁니다 내년 아니면 내후년쯤으로 봐야 되겠어요 한 3, 4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식의 특징을 계속 얘기한 쌀문화 그 다음에 결국은 된장, 간장 같은 고추장 같은 콩문화 이게 단백질 역할을 하거든요 나무를 그렇게 많이 먹어도 채소만 먹었으면 단백질 부족으로 우리가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콩문화 세 번째는 바로 나물, 채소문화 여기까지만 있느냐 제가 8대2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고기를 되게 세련되게 먹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일본하고 비교가 되는데요 일본은 메이지 유신 아시죠? 메이지 유신의 중요한 게 바로 육식 혁명이었어요 주로 채식만 먹고 고기를 안 먹었고 우리는 고구려로부터 시작되는 뭐가 있었어요? 유목민족의 그런 특징으로 인해서 고기를 아주 잘 먹은 그래서 무슨 문화가, 무슨 음식이 유명하죠? 불고기가 바로 그런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일본하고 또 다르게 우리만의 독특한 고기를 먹는 그러니까 저는 요새 보면요 미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게 바로 우리 코리안 바베큐예요 우리가 KFC, 코리안 아니 KFC 닭튀김 얘기하잖아요 요새는 뭐가 유명한가 하면 코리안 바베큐 그게 뭐냐?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직접 구워 먹는 식탁에서 똑같이 해놓고 아까 미슐랜 얘기도 해드렸지만 뉴욕에 미슐랜 스타를 받은 한 식당이 아홉 개나 되는데 그 중에 꽃이라는 식당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처럼 식탁에서 옛날에 그거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불날까 위험하고 좀 미개하고 그렇게 봤는데 우리만의 방식이에요 그게 식탁에 불판 준비하고 위험도 불사하죠 어떤 때는 거기에 수트로도 하지만 전기로도 하고 가스로도 하고 우리의 고기 문화 이게 되게 맛있고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직접 그거 먹으면 스테이크 저리 가라죠 그게 일본에는 주로 채식으로 이어져 왔고 생선이나 우리는 뭐예요? 바로 고구려의 유목민족의 만주로부터 해서 콩문화, 육류문화가 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그 불고기 문화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문화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한식을 잘 이해하는 방식이죠 다 알고 있지만 그죠? 왜 저게 했는가? 쌀과 콩과 정말 저는 나물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적어도 고기를 8대2 정도로는 먹었던 세련된 육류문화 이런 문화가 했기 때문에 여기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몇 개 썼지만 이게 다 여기서 나온 특징들이 이런 특징들이 뭔가 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영향에 좋은 것들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대장암 이런 게 증가하니까 삼류소 많이 먹어라 이건 어디서 오겠어요? 채소에서 오고 또 불포화 지방산 많이 먹어라 식물성 기름이에요 이건 뭐예요? 우리 콩이라든지 이런 채소 문화에서 오고 포화 지방산 고기를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식물 영향성, 파이토케미칼 연구 많이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부분 채소에 기반하지만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나오네요 8대2의 이런 것들이 우리 한식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쌀 중심 그렇죠? 제가 밥의 입문학도 썼지만 정말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새 밥들을 너무 안 드시려고 그래서 저도 걱정인데 탄수화물 중독 중 한식이 사실은 밥을 포기한다면 한식도 사라질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히려 흰쌀밥이 부담스러우면 현미밥이라도 밥을 중심으로 하고 다양한 반찬을 먹는 여기에 한식의 핵심이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쌀로 만들었던 이런 다양한 재료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 번 더 생각하죠 나물민족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쌀이나 이런 곡물이 없으면 우리가 굶주리잖아요 그걸 기라고 했고요 사실 채소도 곡물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채소가 자라지 않아서 나타나는 굶주림은 근이라고 했어요 이건 조선시대 허균이 했던 얘기예요 그만큼 곡물과 채소를 같은 선상에서 이게 한식의 중요한 특징이었기 때문에 바로 건강성이 지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특징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봤더니 얼마나 우리가 나물민족인가 하면은요 네, 여러분 이런 얘기 아세요? 99가지 나물노래를 알면 3년 가뭄을 견딘다 가서 뜯어먹으면은 목숨은 이었던 거죠 그죠? 참 맞는 얘기예요 볼수록 네, 이제 지금은 이제 나물, 채소에 있는 항산화 물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식물 영양소 파이토 뉴트리언트 미국에서는요 1980년대 이후로 식물에 있는 성분을 제7의 영양소라고 규정을 하고 이름을 파이토 뉴트리언트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5대 영양소 정도는 아시죠? 모르시나요? 아실 거예요, 그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그죠? 그리고 뭐가 있나요? 물을 치고요 이 식물에 있는 영양소를 제7의 영양소라고 80년대 이후부터 미국에서 연구하는 게 다 그거예요 그래서 요새 뭐 토마토에 라이코펜이 좋고 포도에 레스베르트 이게 거기서 다 나온 그 화학성분 이름이에요 뭐예요? 식물 영양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사양 작물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 엄청나게 많은 채소 쓰면 쓸수록 많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자생식물이 한 4,500 종류 그래서 현재까지도 OECD 국가 중에서는 채소 소비량이 네, 1위인데 그래도 모자라요 영양학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는 참 문제는 문제더라고요 네, 우리는 아직 그래도 1위를 하고 있는데도 이제 모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한식의 특징에 중요한 나무를 다시 한번 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그래서 네, 조금 전에 이제 나물까지 말씀드렸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한식의 중요한 특징이 발효음식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 발효음식은 전 세계의 어느 민족에게나 자기들만의 발효음식이 있죠 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발효라는 게 저장이라든지 저장이라든지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그런 걸 위해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민족의 중요한 음식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뭐 고기를 발효시켜 먹거나 생선을 발효시켜 먹거나 그죠? 독일은 뭐 사워크라우트 같이 이제 그런 것들 또 이제 일본의 여러분 쯔게모노라는 것 이런 것들도 일종의 발효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한국은 유독히 발효음식이 발달했는가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조금 하려는 거죠 네, 한국만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인데 한국의 발효음식은 식물성 재료를 발효시킨 특징인 거죠 우유를 발효시킨 요구르트가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음식이죠 우유가 소화가 잘 안되면요 우유는 굉장히 장점이 많은 식품이에요 사실은 칼슘 이런 것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요구르트를 드시면 상당 부분 해결이 됩니다 그 효소가 분비가 안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채소를 발효시킨 이제 그 시켜서 다양한 것들을 먹었는데 그 대개 이제 이런 것들을 빼고 한식을 얘기하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김치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의 장 그 다음 유네스코 다음 지정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식초를 집에서 담그는 데는 별로 없지만 사실은 식초도 중요하게 아주 대표적인 게 막걸리 식초입니다 그래서 식초 그리고 또 젓갈 젓갈도 요새 짜다고 많이 이제 사라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중요하게 김치를 담그는 데 젓갈이 필요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아시는 식혜 젓갈과 식혜의 차이는 그럼 뭘까요 젓갈은 대개 이제 소금만으로 발효를 시키는데 식혜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나요? 곡물이 들어가는 게 네 여러분 가자미 식혜 그러면 조나 찹쌀 뭐 이런 걸 넣잖아요 이게 초기에는 소금을 소금이 기했기 때문에 줄이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에서 이제 이 식혜가 바로 이제 그들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인 스시의 원조가 됐다고 봐요 생선하고 곡물하고 싸서 한 게 나중에 이제 날생선을 울리기 시작했던 네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우리로부터 일본으로 갔다고 보는 거죠 특히 이제 장은 우리의 장이 일본으로 가서 말장이 미소가 됐다고 그렇게 이제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고 이건 이제 그들도 인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발효 음식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바로 이제 김치 네 10년 전에 2013년에 이제 유네스코 그러니까 이렇게 김치가 되었던 이유는 네 바로 이제 그 겨울을 나기 위한 그런 이제 중요한 그 저장 음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 김치 타령을 저렇게 하는데 도대체 뭐가 차이인가 그렇죠 왜 이게 채소를 소금에 절인 네 채소가 부족한 겨울을 나기 위한 식품 그렇다면 뭐 다른 나라는 제쳐놓고라도 한중일은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하시죠 네 그러니까 출발은 같았어요 채소를 소금에만 절인 그게 바로 저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지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공자 시경에 저를 제사에 올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중일은 상당히 비슷한 문화를 향유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저가 한국 김치의 시작이라고까지 보는 거죠 일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금에만 절인 즉에몬 그럼 김치가 왜 위대한가 왜 위대한 것 같으세요 그 출발은 소금에 절인 채소를 갖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는가 소금에만 절였는데 이제 우리가 또 한 요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뭘 넣어본 거예요 젓갈을 넣어보니까 더 뭐예요 젓갈에 그 감칠맛 아미노산 맛이 나고 또 거기다가 뭘 넣나요 고춧가루가 아주 결정타였어요 그렇죠 임진왜란 이후에 고춧가루를 넣으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고춧가루가 캡사이신이요 항산의 작용이 있어요 잘 안 상하게 해요 된장찌개하고 김치찌개하면 된장찌개는 보관 잘못하면 금방 상하는데 안 상하죠 그러니까 고추를 넣으니까 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소금에 김치의 염도를 줄일 수 있었던 거예요 좀 덜 짜게 담아도 일본 찌개모는 짜거든요 그게 되고 또 뭘 넣을 수 있는가 젓갈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젓갈은 뭐예요 이게 어페류이기 때문에 좀 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걸 누가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춧가루를 넣어서 한중일이 같은 소금의 절인 채소에서 출발했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저는 발명품이라고 생각하는 김치 그게 김치의 저는 위대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장은 어떤가 장은 바로 가장 중요한 게 콩이라고 서양 사람들은 콩을 두고 엄청 연구를 해서 아이소플라빈 들어보셨죠 여성들한테 에스트로젠하고 비슷해서 그걸 폐경기 이후에 좋다고 하는데 콩 갖고 연구를 하면 콩 속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좋은 성분 제니스테인이라든지 뭐 그런 트립신, 이니비드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요 우리 몸에서 그런 항산화나 그런 역할을 하는 거 그런데 우리는 이 콩 자체도 헬스푸드로 미국에서 거의 연구를 엄청 했죠 그런데 그걸 발효시키면 전혀 다른 게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유산균도 생겨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뭐가 생겨나느냐 바로 비타민 B12 이게 뭔가 이게요 여러분 비타민 B1, B2 뭐 이런 거 다 들어보셨잖아요 12라는 거는 최근에 발견된 거라서 아주 소량 필요한데요 저게 좀 고약한 게 뭔가 하면 비타민 B12는요 동물성 식품에만 있어요 식물성 식품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뭘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B12 지금 서양에서 채식 베지테리안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고기 먹고 엄청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의 이념으로 베지테리안을 선택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쩌면 엘리트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은 저걸 꼭 영양제로 먹어요 B12를 근데 우리가 지금은 그래도 이제 조금 동물성 식품을 먹지만 그 전에 거의 뭐 채소 저기 시골에 농촌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장수인들 조사해 보면 식단이 거의 채소거든요 근데 B12 결핍이 없어요 왜 없었을까요 콩에는 비타민 B12가 없죠 식물성이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유산균 동물이잖아요 걔네들이 발효를 시키면 B12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핍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상당히 최근에 미국의 장수학자가 니네는 그렇게 채소 먹는데 왜 저 B12 결핍이 없지 그랬더니 그 비밀을 장에서 특히 전통장 있잖아요 오래 발효시킨 공장장보다는 함량을 쭉 스크리닝 해보면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저는 지혜라고 생각해요 이게 저는 지혜라고 생각해요 발효식품은 유산균이 뭐 제일 중요한 건 아시겠지만 또 찾아보니까 저런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 결핍 없이 잘 살았는 거죠 그렇죠 B12만 기억하셔도 좋을 텐데 저거 없으면 무슨 문제 생길지 안 궁금하세요? 안 궁금해 뭐 중요하다니까 이게 뇌에 영향을 주고요 또 악성 빈혈 같은 아주 사소하지만 그런 문제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챙겨 먹는 거예요 우리는 저렇게 같은 식물성인 콩에는 없지만 동물성인 균이 작용해서 저걸 먹어서 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고 콩보다 더 중요한 게 발효된 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장도 가능하면 아주 잘 발효될수록 저 양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시판장하고 조금 갔다가 실험을 하죠 영양학이나 식품학 쪽에서 해보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B12의 비밀도 우리 발효식품에 담겨 있고 이제 한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다르게 보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제가 사실은 한식을 공부하면 할수록 아까 우리 한식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한식을 밥, 반찬, 밥, 국, 반찬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오늘 한식을 공부하시는 김에 우리만의 툭툭한 그런 한식 DNA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민족의 DNA라고도 볼 수 있고 그걸 좀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대표 음식으로 얘기하는 뭐가 있나요? 비빔밥이라든지 잡채 이건 어떤 음식인가 우리 민족의 특성 중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섞이고 어우러지기 좋아하는 거 다른 나라 음식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 서양의 스테이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 음식이 섞이면 안 되잖아요 딱 따로따로 섞이면 되게 잘못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온갖 재료를 넣어서 어우러지게 하는 음식 그리고 거기에 뭐 매개체로 고추장이 들어간다든지 이거는 우리 민족의 특성 중에 섞이고 어우러지기 좋아하는 그게 음식에도 그대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고 아주 대표적인 게 바로 뭔가요? 잡채, 그죠? 잡, 잡스럽다 그래서 저도 잡자가 들어가면 되게 조금 비소공가 했는데 아니고요 궁중 음식 중에서 제일 화려한 탕이 있었는데 그게 잡탕이에요 온갖 귀한 재료를 다 넣어서 섞어서 아주 오묘한 그런 맛을 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 민족의 특성인 석금의 그래서 그런 음식들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뭐가 있나요? 네, 구절판도 그죠? 네, 여러 가지 재료 또 신설로도 마찬가지 네,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먹는 한국 음식이 이제 하루의 비율로 보면 8대2 기억하시죠? 네, 이 음식들도 여러분 어떤가요? 채소만으로 만들거나 그러면 좀 맛이 안 나잖아요, 그죠? 대개 뭐가 들어가나요? 고기가 좀 들어가잖아요 비빔밥에도 물론 완전히 산채 비빔밥도 있지만 고기가 한 20%, 그죠? 동물성이 20% 들어가고 8대2 비율이 우리가 먹는 이런 일품요리에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한식의 원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재료를, 그 전에 한식이 뜨기 전에는 대개 비빔밥 이런 것들을 어떤 음식으로 생각했느냐 세련되지 못한 음식 그렇게 정성스럽게 해놓고 그렇게 무식하게 비비냐 네, 그렇게 생각했었다고 그래서 대개 외국인들이 왔을 때 별로 요새는 어때요? K컬처가 뜨고 K푸드가 뜨니까 누구든지 비비죠, 그죠? 이게 최고의 온갖 영양소를 갖추고 오색이 있고 오미가 있는 그런 우리 민족의 석김의 미학을 잘 드러내는 음식으로 뜨고 있는 그런 컨텐츠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오늘 많이 말씀드렸던 이런 발효 음식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기다려야지 만들어지는 음식 우리 민족을 냄비 근성이라고 하는데 빨리빨리라고 하는데 뭐 그런 면도 있겠죠, 그죠? 그랬기 때문에 빨리 산업화도 이루었지만 또 뭐라고 하나요? 끈기와 은근의 민족이라고 하는데 그게 음식에서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서양에서는 이제 패스트푸드에 반대해서 슬로우푸드 운동이 부르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슬로우푸드는 치즈나 그죠? 요구르트 같은 발효 음식, 와인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굉장한 기다림을 필요로 하는 발효 음식이지만 우리는 이제 마찬가지로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지 그 맛을 내는 기다림의 미학을 내는 이런 음식들이죠 이게 보쌈김치고 이게 장김치의 대표적인 간장을 국물로 써서 떡을 먹을 때 목이 메이지 않게 먹었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젓갈 얘기만 했지만 김치에다가 제일 화려한 김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뭐 전복 또 편육 또 뭐 중요한 그런 식자재가 다 들어가는 최고의 보쌈, 쌈김치라고 해요 보쌈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고 최소한 6개월이 걸리는 바로 장은 그야말로 한국인의 기다릴 줄 아는 그런 특성이 빚어낸 음식 오래될수록 좋다 한 고울의 정치는 술맛으로 알고 그죠? 한 집안의 일은 장맛으로 한다 상이 딱 들어오면 옛날에 그죠? 뭘 하나요? 간장 종지가 꼭 있어서 꼭 먹어보고 장맛이 변하면 그 집안에 변고가 있다 그렇게 했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한식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배려할 줄 아는 공격할 줄 아는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지금 노인 인구도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식 그런 얘기도 하지만 우리 한식을 보면 특별히 치아가 약한 노인들을 배려하는 음식들이 상당히 보인다는 겁니다 어떤 음식들이 있는가 하면 깍두기가 여러분은 어떤가요? 좀 딱딱하잖아요 그럼 무를 한번 쪄서 담으면 이걸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숯깍두기라고 했고 숯 익힐 숯이죠 또 산적이 고기는 되게 좋아하는데 노인들이 고기 먹기가 불편하실 때 노인용 산적으로 섭산적 다 두들겨서 부드럽게 녹는 그런 산적은 섭산적이라고 했고 잘 아시는 우유가 조선시대에 제일 중요한 보양식이었어요 그런데 우유가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유에다가 찹쌀가루를 넣어서 쓴 죽 타락죽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기로서에 가장 많이 내린 음식이 타락죽이었고 이런 것들은 유교사의 어떤 조선시대에 노인층을 배려한 그런 음식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미도 잊혀지고 좀 그러는 것 같아서 한식에 담겨있는 중요한 유교적인 그런 것들이 음식에 드러나고 있다 저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특성을 읽어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과제로 이런 음식들을 주제로 해서 이런 식단도 한번 개발해 본 겁니다 인지 기능 장애들이 나타나니까 그리고 이제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앵두편이라든지 미나리 강의 오이선 호박선 족편 이런 것들에는 그 음식만이 갖고 있는 요새 컨텐츠라든지 스토리텔링을 되게 중시하는데 이게 역사가 오래된 민족답게 각 음식마다 그렇게 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요 집안의 스토리라든지 마을의 스토리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한식의 중요한 컨텐츠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오늘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했던 그런 작업이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난군에 밥상을 한번 해달라고 했는데 지난군은 유난히 효자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스토리로 해서 효자 밥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 또 이제 담양에 갔더니 담양은 미암 유희춘 선생의 종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10년 동안 일기 속에 또 음식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그 얘기 속에 나오는 음식들을 가지고 또 밥상도 한번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한식은 계속 다양하게 컨텐츠로 활용되고 있고 지금도 우리 지금 친구들이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그래서 스토리가 담겨 있다 그런 얘기를 해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식은 굉장히 이제 옷의 얘기를 했는데 아름다움을 간직한 그런 음식이다 색감의 미약 여러분 어디서 나온다고 했죠? 이 화려한, 죄송합니다 이 고명 보세요 이게 오이선하고 호박선인데 이게 어선이고요 이게 오이, 호박, 생선인데 선, 그러니까 반찬선인데요 반찬 중에서도 저렇게 저런 음식들은 꼭 선자를 붙여서 아름답게 표현한 거죠 특별한 저런 음식들 그러고 보니까 재미있는 음식이 하나 있는데 어떤 음식인가 하면 이거 뭐 같으세요? 여러분 족발 좋아하시죠? 저도 족발, 콜라겐, 쫀득쫀득한 거 좋아하는데 요새 족발만 인기인데 사실은 족발은 최근에 저는 개발된 음식이라고 보고요 그전에는 소족을 가가지고 뭘 만들어 먹었어요? 족, 편 저희 소족 모양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이거 보고 누가 그 징그러운 족을 생각하겠어요 소족을 오래 가서 뼈는 발라내고 거기다가 석이버섯 그리고 계란지단, 항백지단에 또 여러 가지 색감을 넣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음식을 우족 갖고 만든 음식이에요 족편 족발도 맛있지만 족편 저게 콜라겐 덩어리인 거죠 우족을 구운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색감을 음식에도 굉장히 구현하려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20년 전부터 한식 얘기를 했는데 요새 정말 K푸드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한식의 DNA라든지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살린 그런 음식들이 선전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네 그러면 한식은 어떤 음식인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 잊어버리셔도 저는 지구를 지키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의 나물문화가 전 세계에 그런 문제를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한식은 지구의 미래에 대한 음식이다 왜냐하면 음식으로 엄청나게 지구가 지금 망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나친 60 때문에 제일 망가지는 게 뭐죠? 환경이에요 CO2 발생량 지금 여기 보시면 요표 하나만 가지고 왔는데 육류를 생산할 때하고 채소가 같은 양이에요 1인분으로 비교를 하면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24배가 들고요 또 이건 뭐예요? 화석연료 요구량은 같은 1인분으로 할 때 16배가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다고 다 채소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거기 지방을 거의 40% 이상 미국은 지금 통계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40에서 50% 저기서 5%나 10%만 줄여줘도 어떻다는 얘기에요 지구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환경하고 그죠? 그러니까 지구의 미래에 대한 음식은 채소가 될 수밖에 없는데 채소를 가장 중시하고 많이 먹은 건 한식이기 때문에 한식은 좀 무리한가요? 지구, 미래, 대한 음식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이게 환경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계속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건강성이죠 한동안 한식 세계화하면서 한식이 우수하다 그랬는데 저는 그 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각 민족의 음식들이 다 그 민족의 특유의 그런 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다 존중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뭐 지금 베트남 그러면 쌀국수가 먼저 떠오르지 않나요? 인도하면 카레가 떠오르고 다 존중해야 될 음식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수하다는 표현보다 한식은 건강하다 그게 결국은 우수성이란 말로 좀 와전됐지만 건강하고 환경이 이 시대에 저는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만족시키는 게 바로 한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건강한가를 몇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균형이 있고 저지방에 또 아까 콩 얘기 많이 했잖아요 김치의 특성 그리고 제철 이게 이제 요새 나오는 그런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좀 깨져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환경과 건강 이 두 가지 키워드라는 점에서 한식은 가장 미래의 대안적 음식이 아닐까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식은 전통 식생활 이런 채식 밥 발효 제철 그리고 로컬 그리고 건강 또 스토리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문화 컨텐츠 또 감사와 배려 그렇죠 그리고 석금이라는 건 결국 영양의 관점에서 보면 하모니의 가치 균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장수와 치유의 가치가 바로 한국 한식에 녹아져 있다 이걸로 제 결론을 대신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